괴물 소동 쨘쨘쨘쨘 드디어 제시판 최강구로 1호가 완성되기 일보증전 어떤 새로운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네 마지막 부품 하나만 설치하면 다들 알게 될꺼야 그럼 빤히 해 급하긴 지금 부품 사러 갈꺼야 내가 없을때 막 만지면 안돼 특히 측정기 옆에 있는 버튼 절대로 누르지 마 알았어 갔다와 고마워 고마워 빨리 빨리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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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난리나네 아 야 니 탓이야 벌레로 날 놀래켰잖아 이젠 어떻게 할꺼야 토모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구루를 찾으면 돼 그럼 빨리 가자 응 그래서 이번에 만든 게 대체 뭔데 가장 노력해줬자니까 기대하라고 사라져버렸어 최강 구루 내 계산에 의하면 구루는 이 근처 어디에 떨어져 있어야 해 근데 안 보이네 기다려봐 저기 저 집 안에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? 구루가 떨어지면서 지붕에 구멍을 냈잖아 빨리 들어가보자 누구 있어요? 누구 있어요?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빨리 가지고 나오자 어 늦으면 토모한테 들킬 수도 있어 내 구루 어디 갔어? 으악